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하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정맥주사의 두려움과 극복에 대한 경험담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맥주사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저는 IV 널스 경험이 있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환자의 혈관을 보았고 정말 많은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했었고요 또 동맥에서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항암화학유법을 받는 환자의 혈관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수도 없이 IV를 해보았습니다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등등 내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하다보니 정말 IV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항암환자의 키머포트 니들링은 물론이고 주글라베인도 많이 잡아봤고요 아떼리에서 혈액검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인턴 선생님 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입사시부터 6년 동안 정말 많이 시행했던 것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IV를 많이 힘들어하셔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처음 2, 3년 동안은 IV가 어느 날에는 정말 잘 되다가 또 어느 날은 좌절될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IV 널스 경험자로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힘내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V는 어느 곳이든 제한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없는 분들은 정말 온몸을 구석구석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팔, 다리, 손, 발은 물론이고 이마, 목, 허벅지, 손가락, 발가락 정말 혈관만 보인다 치면 그 어느 곳도 가리지 않고 IV를 했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IV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간호사의 위치와 환자의 자세 좋은 혈관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저는 지금 자세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환자를 안치던 눕히던 제가 혈관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혈관이 좋지 못한 환자는 자세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하늘을 보고 바로 누워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슈파인 포지션이요 바로 눕는 게 어렵다면 그냥 환자가 편한 자세로 누워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빛은 환하게 합니다 어두우면 혈관이 잘 안 보이니까 되도록이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실 등은 모두 다 켜도록 합니다 환자 보호자가 싫어할까 봐 어둡게 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도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병실을 환하게 하는 것을 더 안심합니다 너무 눈부시다면 이불로 눈만 가려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가 앉거나 침대 머리 또는 다리를 올린 상태라면 IV 놓을 자리가 움직이거나 환자가 움직여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은 혈관이 좋던 안 좋던 환자를 눕혀놓고 본인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안정적으로 IV를 하기 위해서 침대를 조금 빼거나 옮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환자에게 이리 누워라 저리 누워라 하면서 내 쪽으로 팔다리를 주라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눕힌 상태로 제가 환자 침대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혈관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또한 저는 환자 침상 옆에 쪼그려 앉아서 주사를 놓는 편인데요 IV 널스 시절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자세로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치료도 받고 디스크 초기 증상까지 나와서 복대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IV 할 때 최대한 앉아서 놓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정말 10분 넘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혈관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허리를 펼 때에는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 불안정하게 허리를 굽혀서 IV 하지 말고 침상 옆에 앉거나 하는 방법으로 취하시길 권유합니다 쪼그려 앉기를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병실의 침대 위치에 따라 자세를 잡기 정말 힘들 때도 있긴 한데요 나름대로 내가 편한 자세를 찾아서 IV 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토니켓 먹는 방법 우선 토니켓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써봤지만 노란 고무줄 토니켓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처음 보는 환자의 혈관이 없어 보인다 싶을 때에는 토니켓을 묶지 않고 보이는 혈관 여기저기를 눌러봅니다 보이는 혈관이 굳어있는지 말랑말랑한지 우선 확인하는 거죠 그 후에 환자의 상박 그러니까 팔 위쪽으로 한번 묶어봅니다 그래서 혈관을 쭉 스캔하죠 좋은 혈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어느 곳에 IV를 놓아드려야 편할지 한번 보는 거죠 이론상 찾은 혈관으로부터 15에서 20cm 위로 토니켓을 묶는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꼭 15에서 20cm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혈관을 찾다가 토니켓을 상박에 묶고 손등에 혈관 주사를 놓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토니켓을 두 개 갖고 다년대요 얇은 부위용, 굵은 부위용이요 너무 얇은 팔에 긴 토니켓을 묶으면 길어서 불편하고요 두꺼운 부위에 짧은 토니켓을 묶으면 주사를 놓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혈관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 환자의 몸이 차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손발이나 팔다리가 차다면 핫백을 먼저 적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니켓을 묶은 후에 내가 놓을 부위를 톡톡 두드립니다 정말 심하게 막 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살이 빨개져서 혈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혈관이 더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토니켓을 묶었을 때 통통하게 만져지는 혈관이면 되는 혈관이고 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토니켓을 묶었을 때 느껴지지 않는 혈관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니들 선택 다들 아시겠지만 정맥주사용 주사는 NGO 니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굵기의 니들이 있습니다 주로 24개이지, 22개이지, 20개이지, 18개이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액이나 항생제를 줄 때에는 24개이지 니들을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CT, MRI 촬영이 필요할 때 주치의 처방상 꼭 필요할 때 20개이지에서 22개이지를 사용하고요 성인들의 시술이나 수술을 갈 때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8개이지 니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T 검사를 할 때에는 조형제가 빨리 주입되어야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18개이지 니들을 사용합니다 종류가 다른 CT, MRI 경우에도 20개이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경우 24개이지 니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늘 굵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미 병원마다 검사 시술 수술상의 프로토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찔림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세이프티 니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이프티 엔지오 니들입니다 이 부분이 스프링처럼 생겼는데요 도입침을 안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IV 하는 방법은 일반 정맥 주사와 같고요 환자에게 IV를 하고 나면 도입침을 뺀과 동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도입침을 당기는 버튼입니다 도입침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흉수 천자를 위한 롱리들도 있고요 니들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찔림 사고가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IV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신규 시절에 몇 번 찔려서 검사도 몇 차례 받아봤었거든요 B형 간염은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C형 간염이나 에이즈 환자 바늘에 찔리면 검사도 검사지만 약 먹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알던 간호사는 실제로 에이즈 감염이 되어 병원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해서 IV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IV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혈관 타입에 따른 IV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영상을 찍거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홍사이 참고로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티니 디리란 배로로날랑 arms